인간의 뇌는 매우 복잡한 구조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게 대뇌, 소뇌, 중뇌, 연수로 구분되며 각 부위별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합니다. 첫째 대뇌 감각, 지각, 운동, 기술, 상상력, 추리력, 언어능력, 통찰력 뿐만 아니라 자율신경계 조절, 호르몬 조절, 항상성 유지 등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둘째 소뇌 대뇌의 아래쪽에 위치하며 뇌 전체의 10%를 차지합니다. 몸의 자세와 근육 긴장도를 교정하여 보다 정밀한 운동이 가능하도록 해주며 평형감각을 담당하여 자세를 유지시켜줍니다. 셋째 중뇌 몸의 균형을 유지하고 안구운동, 홍채 조절과 같은 시각 반사와 청각 반사에 관여하게 됩니다. 넷째 연수 심장박동, 호흡, 소화 등 생명활동에 필요한 기능을 조절합니다. 또한 체온 조절, 혈당 조절 등의 기능도 수행합니다. 다섯째 척수 대뇌 반구와 손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말하며 수많은 신경섬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호르몬 분비 기능, 학습과 기억 기능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자율신경계란 우리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동으로 작동하는 신경계를 말합니다. 이는 다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각각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합니다. 첫째 교감신경 신체가 위급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혈압 상승, 심장박동 증가, 호흡 촉진, 혈당량 증가 등의 반응을 유도합니다. 예를 들어 공포나 불안 같은 감정 상태에서도 활성화됩니다. 둘째 부교감신경 반대로 안정된 상태에서 휴식이나 수면을 취할 때 활성화되는 신경으로 혈압 하강, 심장박동 감소, 호흡 억제, 혈당량 감소 등의 반응을 유도합니다. 이러한 두 가지 신경계는 서로 반대 작용을 하며 상호 보완적으로 인체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즉 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체내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을 말합니다. 이러한 조절 능력이 떨어지면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뇌는 다양한 호르몬을 분비하고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인 호르몬으로는 인슐린, 에스트로겐, 테스토스테론, 코르티솔 등이 있습니다. 뇌분비샘의 주기능은 호르몬을 혈류로 직접 분비하는 것이며 호르몬은 인체에 다른 부분 표적 부위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입니다. 기본적으로 호르몬은 전달자로서 작용하여 인체 전반에 걸친 활동을 제어하고 조정하며 표적 부위에 도달하면 자물쇠에 들어맞는 열쇠와 매우 유사하게 수용체에 결합합니다. 호르몬의 분비에 이상이 생길 경우 각종 질병이 발생할 수 있으며 대표적인 호르몬으로는 성장 호르몬, 프로락틴, 갑상선 자극 호르몬, 부신피질 호르몬 등이 있습니다. 갑상선 자극 호르몬 사이로이드 스티멜레이팅 호몬, TSH은 뇌하수체 전협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갑상선에 작용하여 갑상선 호르몬의 합성과 분비를 유도하는 호르몬입니다. 갑상선 기능에 이상이 있을 경우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증가하거나 감소하게 되므로 갑상선 질환의 선별 및 진단에 도움이 되며 신생아의 경우 선별검사로 갑상선 자극 호르몬 검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뇌 건강에 좋은 음식에는 오메가 마이너스 3 지방산, 비타민 D, 비타민 E, 비타민 B6, 마그네슘, 철분, 칼슘, 엽산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영양소를 함유한 식품으로는 생선, 견과류, 씨앗, 아보카도, 올리브오일, 계란 노른자, 우유, 치즈, 녹색채소, 과일 등이 있습니다. 미국 건강정보사이트 HEALTHLINE에서는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기억력과 집중력 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설명하며 뇌 건강에 좋은 음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방이 많은 생선 뇌의 약 60%는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지방의 절반은 오메가3 지방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뇌가 신경세포를 만들기 위해서는 오메가3을 사용하며 이는 학습과 기억력에 필수적입니다. 둘째 커피 커피 속 주요 성분인 카페인과 산화방지제는 뇌 건강을 돕습니다. 특히 카페인은 졸음을 느끼게 하는 화학전달물질인 아데노신을 차단해 뇌의 경각심을 유지해주며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신경전달물질인 도파민을 증가시킵니다. 그 외에도 비타민 E가 풍부한 아몬드와 땅콩 같은 견과류나 해바라기씨 같은 씨앗유, 올리브오일 같은 식물성, 기름, 시금치 같은 잎채소 등이 있습니다. 음악은 뇌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음악은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기분을 좋게 하며 시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바꿀 수 있으며 긴장을 풀고 집중하고 치유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8번, 14번, 하이든의 현악 사중주, 요한 슈트라우스의 피치카토, 폴카 등이 태아의 뇌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연의 소리는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안정감을 느끼게 하여 스트레스를 줄이고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는 등의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자연의 소리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스트레스 해소 자연의 소리는 마음과 몸을 편안하게 해주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에 도움을 줍니다. 둘째 집중력 향상 도시에서는 다양한 소리들이 동시에 들려오기 때문에 집중하기 어렵지만 자연의 소리는 단순하지만 집중력을 강화시키고 창의성을 개발하는 데에 도움을 줍니다. 셋째 수면의 질 향상 자연의 소리는 우리를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마음을 안정시켜주기 때문에 수면의 질을 향상시켜줍니다. 넷째 신경계 안정 자연의 소리는 뇌의 신경세포를 자극하여 뇌의 피로를 푸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바람이 강하게 불 때는 그 진동이 우리의 신경세포에 직접적으로 전달되어 피로를 해소시켜줍니다. 이 영상은 유튜브 소희아빠가 AI를 기반으로 제작한 영상입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유튜브 소희아빈의 신경세포에